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범죄 행동 분석관 송아영입니다. 그래도 말 같지도 않은 합리화로 니가 끔찍한 행위들을 정당화하지마. 영은 그대를 받을 자격이 없어. 적당해. 사실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영의.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이 안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어요. 그 영으로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며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. 나도 또한 그대처럼 되는 건 아니지. 거지러운 세상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악마와 다를 수 있는 건 어쩌면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너의 자신의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. 저의 자신의 마음까지 보다 비주얼에 대를 수 있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